여러분의 화려한 기대할게요 이거 뭐야 이거 알파트릭든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얘 하트렐이구나 근데 가은 뺏어 누미 뺏어 야 이거 신지야 신지야 뺏어야되 신지야 또 뭐해야되 어딨어 상대다 상대 왜종이 좋은거같은데 추원이네 이제 뭐 버릴거야 뭐하지 이제 수련의 결실을 맡겨두시랑 화려하게 가도 되겠지 히 비즈업이라 히로세하키 인서 뭐배나지 너무 어려운데 비쇼 난드그리스 난드그리스 어켜 니가 오는거 뻗어 어 템이 없어서 딜이 안 박혀 야야야 저 저거 어떻게 어떻게 저거 어떻게 오 안 돼 안 돼 칸 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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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제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야야야야 린쉔 린쉔 저거 린쉔을 잡아 나이스 아 아 저 대상이 아 어디가 아 아 이길 수 있어 어 오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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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야 야 이거 어 어 안 돼 너무 너무 쎄 아 개삭인데 저거 아 아니 이걸 아 이진이 이렇게 좋았다고 아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거 밀리겠는데 잘못하다가 잘못하다가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잠깐만 야 좆됐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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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직 안 끝났어 게임 아직 안 끝났어 게임 아직 안 끝났어 안 돼 안 끝났어 вниз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이거 이진 딜 뭐야 상대 템 다 껴져 있지 않나? 아니네 아니 템 왜 이렇게 좋아 템이 너무 좋은데 이거 내가 지는 게 맞았다 이거는